지금 이제 한 8시쯤 됐는데요 이게 2시 10층분에 전부 물이 빠진대요 지금 이제 물 빠진 거 점점 점점 이렇게 드러나 있죠 아이고 이게 징그럴 정도로 흑흑 아 굴이 징그럴 정도로 붙어있어요 아유 세상에 굴밭이에요 굴반 바위에 가 굴이 얼마나 붙어있는지 어떤 할머니는 하루종일 이렇게 물 빠진대 와서 이렇게 싸가지고 갖다가 장에 갖다가 갖다주고 물뿜 벌더라구요 음 굴이 너무 맛있네 굴이 너무 맛있어요 굴이 너무 맛있네요 내가 굴을 좀 몇 개 적은지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이렇게 아유 타라리로 참 이렇게 자연에 푸소하게 이렇게 주시고 아우 배든 사람은 아 불이도 나기만 하면은 여기에서 굶어죽진 않겠어요 엄청 이것저것 많이 특별한 욕이 나고 바위에 붙어있고 아우 아우 좋다 이 남해안 쪽은 어 어 미아치식 태안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양식없어요 굴도 이렇게 자연삼이 아우 바위가 바퀴다 바퀴다 바퀴가 또 바위는 안보이고 바위가 참 됐다가 물이 이제 빠집니다 되게 중요하네 아유 참